영어나 뭐 이런거 연유판은 없겠죠? 응 맘에려 응 응 너눈다 먹으라고 그랬어 너눈다 너눈다 핏작에서 먹은 거기보다 더 멋있어 네 네 시가 왔어요 개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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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요일 좀 쉬면서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동네 맛집으로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달살이 하려면 여러 유명한 곳 방국에 있는 그런것도 많이 가겠지만 동네에 있는 그런 맛집들 동네 식당들 이런것도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육교를 건너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식당입니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네 식당이라고 구글에서 알려줘서 네 이 식당에서 오늘은 늦은 점심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영어 영어 뭐 이런거 메뉴판은 없겠죠 대충 느낌상 하나에 50바트 60바트 태국에 연행인도 왔다갖고 그리고 기사에도 망가놨던 그런 곳인가 봅니다 로컬 느낌의 물씬 사실 로컬이죠 하루 종일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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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치즈 오늘도 치즈 오늘도 치즈 오늘도 맥주가 아니에요 콜라예요 치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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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도대체! 눈이 딱 추워 난 맛이야 좋았어요 야 이 태국의 날씨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딱까지는 39도? 나 나올 때 보는 건 모르는데 아마 그 이상인거 같네요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면 다들 차 타고 다니는거 그니까 낮에 차가 저렇게 많은가 봐요 그렇다고 밤에도 우리는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아 이제 한번만 나가야겠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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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160 나왔어요 콜라 아 고맙습니다 맛잇고 네 탱고 헤헤헤 최고 오 오 이쁜언니가 만들어 준 바타야? 와우 이쁜언니가 만들어 준 바타야 근데 요즘 물을 넣어놔서 전시될 현지에 닥지 가게 자 탑탁에서 먹은 스파키 티 타인이고 타야 이준 타임 거기보다 더 맛있어 아 그래? 가게 차려야 되겠네 엄지척 한번 해줘요 오늘 저녁은 어제도 왔던 저희 동네 다리 밑에 작은 구멍가게 같은 곳이죠 거기서 어제 주문했던 파타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그녀가 만들어줘요 우리 이쁜 네피가 만들어준 세게 부르네 아무튼 에피가 만들어준 파타이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굿 올 클리어 여기있다 에피소드 개야? 아니 아니 개가 원래 뒷다리로 이렇게 끓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안 키워봐도 모르겠어요 sometimes it's hard to get out of it broke my heart in the dark 여러 가지 지속에 동작두가 lead 두번째하는거 함께 준비해주신